해바바바바바밤 노래해봐 그래 똑똑똑똑똑똑 나와 함께 좋아 전세 내게 오리 헤베 어제와 우리는 비비 유치원 파니파니 파니파니 친구들 모두모두 모였나요? 네! 좋아요! 모두모였으면 빨주노초파란봉 일곱빛깔 무지개 체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야야야야 빨리 빨리 걸어보자 하나 둘 하나 둘 주먹 쥐고 주먹 쥐고 뻗어보자 힘차게 야야야 너 노래하며 날아보자 두피 날아보자 볼타 한 번 더 볼타 쳐 꽃은 딸을 맞는다 쭉 쭉 한 번 더 쭉 우리들 파니파니 파니파니 친구들 달주노초파란봉 무지개 세요 야야 야야야 야야야 다운로드 두부장랑 돌아요 놀아요 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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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즐거운 친구 우리 함께 놀아요 파니 파니 샤라랑 노래와 춤추는 사랑이 나타나지 샤랑 파니 파니 샤라랑 친구들 안녕 언제나 행복한 샤랑이에요 안녕 샤랑 숫자가 사라졌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샤랑이 숫자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먼저 숫자 1을 찾아볼까요? 친구들 우리 얼굴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 한 개인 건 뭐가 있을까? 코 코 입 입 하나 하나 숫자 1이죠 맞아요 맞아 하나면 바로 나 숫자 1이에요 와 찾았다 숫자 1 정말 숫자 1을 찾았네요 샤랑 숫자 2도 찾아주세요 네 그럼 해바바랑 또 나도 같이 찾아볼래? 음 우리 얼굴에서 두 개인 건 뭐가 있을까? 둘 두 개인 건 뭐가 있을까? 눈 눈 귀 귀 둘 둘 숫자 2이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두 개면 하루다 숫자 1에요 숫자 2도 찾았다 근데 이제 숫자 3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 얼굴에 세 개인 건 없잖아요 잘 살펴보면 지금 여기 세 개인 게 있어 함께 세워볼까? 셋 셋 세 개인 건 뭐가 있을까? 셋 셋 셋 셋 셋 셋 숫자 3이죠 어 맞아요 맞아 또 나 해봐봐 사랑까지 못해